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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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피할 수 있었어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걸 일부러 그런 거 아니거든요? 내가 많이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요? 회장님은 애가 셋이거든요? 별장까지 간혹 그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어머 어떡해 안 되겠어 접어 접어 야 왕들아 니가 우리 딸을 꼬셨으니까 니가 채님도 안 띄가 대범씨랑 이렇게 둘이 지내고 싶어 우리 미래를 위해 드릴 말 좀 있어서요 뭐 더 따질 게 남아있어요? 영어학원을 다닐까 하는데 영어학원을 다니든 수학학원을 다니든 상관없죠 박단단? 현민 선배님? 접어 줌마! 울었어? 좋아하는 감정도 안 생기는데 억지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기억 돌아오면 어차피 할 결혼인데 약혼이라도 해 오케이 금요일에 감사합니다.